아이고 와가지고 촬영 좀 하다 치키고 있으니까 손이 떨린 같다 5개 고맙습니다 색다린다 유튜브에요? 바닷가에 커피 있잖아 이거래가 유튜브에서 어떻고 서울서에 오면 찾아온 사람들 파시 CRY 실패 사이 파시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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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파랐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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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와 이래 아무도 안오는거 나 이거 와가지고 촬영 좀 화장 좀 샀나 흐흐흐흐 천천히 안쓰 옆에 찍히고 있으니까 빵이 잘 안걸리더라 뭐 떨리고 그러진 않았는데 가루가 잘 안열난다 안 끓다고 하던데 손을 넣어놓은게 생선이 잘 안되어 가루가 잘 안될는데 가루가 잘 안열난다 안 끓다고 하던데 만두 마이파랐어요 마이파랐어요 마이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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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깨 고춧가루 고춧가루 , crore 미 trud 그럼 우린 음식 되게 깔끔하게 하시네 가끔하고 안 가끔하고 없다고 해야지 다른 집은 막 이렇게 묻어놨는데 어머니는 수시로 닦아 대신해보니까 닦아야지 저 이거 2천원치만 담아주세요 아이고 2천원치나 예 아 천원치만 해도 되겠네 천원치만 오케이 우리 촬영용으로만 필요하니 자 천원치만 아이고 마 니가 나를 암싸지마 환자 받아먹자 뭘 버리고 장사 다했나 아이고 얘 어딨어 아이고 아내 이거 사진 찍는다 환영해가지고 우리 다 이란 나라닙다 누가 몇 개 엄청 할 것 같아 제조안하고 막 아 또 오늘 왜 이렇게 좋냐 항상 이렇게 됐고 일곱시간 넘어가면 지나가다 보니까 예비가 있던데 내가 일곱 없이 일곱 나는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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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